나는 솔로 16기 영수가 방송 당시 옥순이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는 착각을 했고, 영수의 잡버기 가짜뉴스를 생성한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 나가자 영수는 억울하다는 스토리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뭐가 억울하냐고 묻자, 모두요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옥순과의 데이트 중 있었던 일을 암시하는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소개팅을 한다라고 가정하며, 서로 첫인상이 좋다고 칭찬한다. 남자는 존댓말하는데 여자는 남자에게 오빠라고 부른다. 남자는 취미생활에 대해 주제를 펼쳤고, 여자도 취미가 같다고 공감했다. 남자는 긴팔 셔츠를 입었고, 많이 더워했다. 여자가 단추를 하나 더 푸르라고 말한다. 남자는 너무 속살이 보여서 좀 민망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여자는 나만 보는데 뭐 어때? 라고 말한다. 지금 이 분위기는 이라며 누가 누구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묻는 질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스토리는 소개팅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옥순과의 데이트에 있었던 일을 넌지시 언급, 옥순을 저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옥순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본인은 자뻑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17%만이 여자가 남자를 마음에 들어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호감이 없다는 선택지는 왜 없냐는 것에 의문을 표하며, 도대체 어느 부분이 호감이냐. 오히려 호감이 없을 때 저렇게 이야기한다. 남자가 자뻑이 심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영수의 친구는 너 방송에 실물처럼 안 나온다. 정장 입고 나갔으면 다 뒤졌을 텐데라며 영수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영수에게 착각 좀 그만하라고 하자, 영수는 워워, 급발진하지 마세요라고 답하기도 했고, 영수님은 잘못이 없고, 영자, 영철, 영숙이 문제인 것 같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